아, 오빠 왔어? 저녁은 먹었을 테고 올라가 쉬어라. 침 가지러 온 거예요. 여보, 나랑 얘기 좀 해요. 저 이혼하겠습니다. 여보. 헐, 대박. 하고 싶다면 해야지. 그래라. 정말 그래도 되죠? 해. 대신 이혼할 거면 가진 거 다 놓고 나가. 분명히 결혼 전에 말했어.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. 에세이 그룹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건데 말일 생각 없다. 사장직부터 네가 가진 주식, 재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거 다 두고 나가도록 해. 어머니, 이 사람 제 정신 아니에요. 속상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 한 거예요. 그러니? 말 못하는 걸 보니 결심이 섰나 본데 민 변호사한테 일려둘 테니 맞나? 주식 양도는 물론이고 상속까지 다 포기하겠다는 각서 써. 진심이세요? 난 내 입으로 한 말 거둔 적 없다. 가족이라고 다루지 않아. 제가 잘 설득할게요.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. 얘기 좀 해요. 뭐야? 그럼 이제 다 내 거야? 오빠 거 다 나 줄 거야? 홍진아 너도 정신 차려. 내가 뭐? 나 정신 똑바른데. 내가 떡볶이 사업 구상도 하고 모델 일도 하고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내가? 떡볶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넌 강동아부터 정리해. 엄마 그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. 엄마 예쁜 딸 죽었으면 좋겠어?